한 박시 오! 오! 진짜 많네. 여기 다 넣으면 돼요? 오늘은 비가 오네요. 제가 완전 좋아하지 않는 날씨입니다. 오늘 마치고 뭐해요? 맞죠? 까먹었을까 봐. 84번이요. 오늘은 한 샷 남았던 비용. 맛있습니다. 사이로 이렇게 나눠주시네요. 달다. 포잉. 또 들었어요. 안녕. 안녕. Martinez. 넓퍼데이 unwoke.. 우 Renaissance. 화이팅. 고추를 주지ки. 미테일ού. 소장 2잔 나왔습니다 원두가 속도를 못 따라오는구만 오늘 유자 라테 얼마나 나간 것 같아요? 몇 잔? 3잔 아 그래요? 근데 이거 맛있어요 도전해보면 아이스로 꼭 먹어야 되고 그때 실험할 때 따뜻한 걸로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바로 치즈처럼 덩어리 지더라고요 따뜻한 거 아닐까? 진짜요? 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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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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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찍고 치즈스로 말해야 해서 여기이거 오늘 마치고 갈 거예요, 여기로. 언니랑 같이. 이거 근데 달걀 주잖아요. 달걀 거기. 이렇게 같이 졸이면 더 맛있대요. 진짜요? 처음 알았어요. 맛있겠다. 촬영 끝나고 저한테 한 잔 주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갈라떼를 모시고 있습니다. 역시 김맛이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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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가. Есть. 소금 매콤달콤 fikir 1분정도 포장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